오늘 대통령 데뷔 일정이 유출됐어요. 어디서? 김건희 팬클럽에서.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딴 놈들 찾을 거 없잖아. 지금 김건희 건희사랑 팬클럽에서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잖아. 첫 번째 뭐야?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적으로 찍은 사진 팬클럽에 유출됐죠. 그때 분명히 문제점이 들어왔는데 대통령의 일정이 하루 전날 시간하고 장소까지 정해져서 팬클럽에 올라왔습니다. 공지사항으로. 건희사랑 팬클럽 페이스북에 가입한 A씨는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을 공지했다.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8월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립니다. 고용주차장으로 오세요. 댓글을 썼어요. 이렇게. 이거 누구냐는 거예요. 대통령 일정은 절대 행사 종료 시점까지는 공개가 될 수 없습니다. 공개가 될 수 없는데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그냥 국문의힘 당원이라 그러는데 국문의힘 당원 정도가 이걸 모를까? 그리고 국문의힘 당원이면 국문의힘 한 게시판에 공지했겠지. 왜 권희사랑으로 달려가? 이 사람 실명을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 누군지. 이거 금방 알아낼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니까. 지난 5월에는 김건희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다음날 권희사랑 SNS에 올라왔다. 대통령 집무실은 허가 없이 촬영이 안 되는데 찍은 사진이 영무인 팬클럽 통해서 공보라인도 아닌 이거 뻔한 거잖아. 이거 뭘 물어봐. 김건희가 찍어서 김건희가 준 거 아니야. 팬클럽에. 그럼 당연히 이번에도 유출 주범이 누구겠어요. 김건희로 일단 의심이 가잖아. 안 그러면 실명을 공개하던지 이 올린 사람을. 자 그러면서 홍준표. 팬카페 해산. 얼마 전까지 이상한 사람이 영무인 팬카페 회장이라면서 정치권에 온갖 훈수까지 훈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지령을 내려요. 지령을죠. 강신업이. 이제 대통령의 동선까지 미래 공개하는 어초거렴한 짓들도 한다. 자 이런 홍준표에 대해서 강신업 장군 건희사랑에 올라온 비공개 대통령 일정은 강신업이나 건희사랑과 아무 관계가 없다. 어떻게 아무 관계가 없냐. 니네 회원에 가입해야지 글쓰 있잖아.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어. 더군다나 두 번째잖아. 자 이 정도면 조신하고 엎드려 빌면서 해산하는 게 맞는데 잊어가지고 하는 짓 봐요. 홍준표 아가리닥사랑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도 건희사랑과 건사랑을 해체를 못 시키고 강신업이 입을 못 막는다면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는 윤석열 부인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강신업이 해결 못한다. 서열이 다른 거야. 이건 서열이 윤석열보다 강신업이 높은 거예요. 이걸 해결 못한다고. 자 이건 분명히 이 진의를 정확히 따져야 되는데 강행사여서 국힘당에서 유출했다. 아니 국힘당이란 데가 지금 정권을 몇 번 잡았는데 국힘당에서 대통령 일정 정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면 국힘당의 핵심들이야 핵심들. 그런 사람이 건희사랑 가가지고 쪼르러 쓴다고 지금 국힘당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완전히 자 대구시장 관계자 대통령 행사를 시당 쳐서 조율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그리고 대통령 반문 일정은 대구 12개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만 알렸다. 당연하죠. 여기서 쪼록 달려가서 건희사랑에다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거든. 대통령 일정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처럼 국힘당 당원이나 덮으시고 가잖아요. 이거 특검수사 들어가야 돼요.